하아... 하아... 아유... 하하하하... 멋있다. 어? 누나 베리베리 보고 계시네요? 내 마음속에 새로운 아이돌이 들어왔어. 소은 누나 눈에 들어오기 쉽지 않은데...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상큼하고 너무 청량한 거야. 맞아요, 맞아요. 연호라는 친구는 맞아요. 엔돌핀 뿜뿜! 막내 강민, 너무 귀여워. 봉헌이도 굉장히 부드러워 보이는데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라는 게 맞아? 맞아요. 봉헌이가 갭신 개방. 진짜... 너무 궁금해진다. 궁금하시죠? 새벽 귀찮은 좀 설렀네. 우리끼리 보니까 더 행복한 것 같고. 지금부터 베리베리!